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로즈 에더니엄의 여러분의 친구 머노즈입니다. 오늘은 민감한 식물이라는 이름의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민감한 식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집에서 민감한 식물을 심는 방법과 이를 통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모양 아이콘을 모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다가올 영상과 영상에 대한 알림이 먼저 전달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민감한 식물의 전체 소개와 관리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감한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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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한 식물의 입은 촉각 온도 및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작은 털로 줄지어 있으며 자극을 받으면 안쪽으로 접힙니다. 이 식물은 또한 밤에 잎을 닿습니다. 티그몸 오프 제네시스라고 불리는 이 반응은 식물의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민감한 식물은 충분한 햇빛 배수가 잘 되고 산성인 토양 화씨 65에서 75도 사이의 온도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일반 이름 민감한 식물 터치민한 쉐임플랜트 졸린 식물 수줍은 식물 식물학적 이름 미모사 푸디카 과 파바과 식물 유형관모 초본 단연생 일년생 성수 크기 높이 18인치 너비 1에서 5피트 일광 노출 전체 부분 토양 유형 배수가 잘 되는 양토 토양 패치 산성 중성 개화 시간 여름 꽃 색상 보라색 분홍색 내한성 구역 7대 13 USDA 원산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민감한 식물관리 민감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주요관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물의 실내 또는 실외에서 밝은 햇빛을 충분히 주세요. 뿌리가 제대로 자라도록 배수가 잘 되는 양토에 심습니다.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물을 주지만 절대 질퍽거리지 마세요. 실내에서 민감한 식물을 키우려면 겨울에는 물을 덜 주세요.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실내 또는 실외 온도를 화씨 65에서 75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이 식물의 실내 습도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열대 또는 아열대 기후에서는 땅에서만 재배하세요. 주의해서 경고 미모사 푸디카는 열대 기후에서 침습적입니다. 일당에 심을 때는 주의하세요. 빠르게 퍼지고 많은 씨앗을 통해 쉽게 자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의 씨앗 고투리에는 달라붙는 혹이 있어 씨앗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모사 푸디카 가뭄비나모 에브지녀 빌레이소바 미모사 푸디카 미모사 푸디카 잎꽃이 핀 미모사 푸디카 민감한 식물 빛 민감한 식물은 그늘에 잘 견디지 못합니다. 8시간의 일광이 있으면 잘 자라고 방그늘도 견딜 수 있지만 완전한 그늘에서는 심하게 쇠퇴합니다. 실내에서 재배할 때는 밝고 햇볕이 잘 드는 창문 바로 앞이나 옆이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낮 동안 잎사귀가 닫힌 채로 있으면 식물이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토양 물빠짐이 좋은 양토는 조경에서 자라는 민감한 식물에 이상적입니다. 뿌리는 심하게 압축된 토양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배수를 개선하기 위해 이탄이끼로 토양을 강화합니다. 자연환경에서 민감한 식물은 영양소가 부족한 토양에서 자랍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비옥한 토양이나 잦은 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엽식물로 재배할 때는 표준 상업용 화분 혼합물이 좋은 재배 매체입니다. 물, 민감한 식물의 경우 토양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지만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합니다. 민감한 식물은 젖은 발은 감당할 수 없으며 과도한 물에 방치하면 뿌리가 썩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감한 식물은 토양 표면이 마르기 시작하면 물을 줍니다. 물에 민감한 식물은 겨울에는 조금 더 적게 줍니다. 온도 및 습도 민감한 식물은 7에서 13구역에서 수명이 짧은 실의 단연생 식물이나 관목 지피 식물로 재배할 수 있지만 대부분 화분에 심은 관엽식물로 실내에서 재배합니다. 화분에 심은 표본은 일반적인 실내 온도인 65에서 75도에서 잘 자랍니다. 민감한 식물은 적당히 높은 습도를 즐깁니다. 집이 특별히 건조하지 않은 한 평균 가정 습도는 민감한 식물에 충분할 것입니다. 겨울 공기가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습기를 가까이에 두거나 민감한 식물 화분을 물이 채워진 자갈쟁반 위에 올려 습도를 높이세요. 화분에 심은 파티오 식물로 재배하는 경우 온도가 이상적인 65에서 75도 범위를 벗어날 때 실내로 옮기면 민감한 식물이 가장 잘 자랍니다. 비료 민감한 식물은 영양분이 부족한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므로 일반적으로 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경우 몇 주마다 반농도로 희석한 고칼륨 액비를 시용하여 성장기 동안 식물에 추가적인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식물에 비료를 주기 전에 항상 물을 주어 섬세한 뿌리가 타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민감한 식물의 종류 민감한 식물에 명명된 품종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재배되는 곳에서는 종 형태를 재배합니다. 속에 또 다른 식물인 미모사 테누이 플로라에 또는 M, 호스틸리스, 미모사 나무, 는 9에서 12구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은 조경수입니다. 가지치기 민감한 식물을 정기적으로 가지치면 다리가 길어지는 대신 빽빽하고 무성하게 유지됩니다. 민감한 식물은 1년 중 언제든지 가지칠 수 있습니다. 미모사 푸디카는 기는 식물임으로 덩굴줄기를 잘라내거나 격자를 타고 올라가도록 훈련시켜 식물이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민감한 식물 번식 이러한 식물은 일반적으로 씨앗으로 번식하지만 아래 참조, 줄기를 잘라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출된 입마디가 하나 이상 있는 4에서 6인치 줄기 끝을 자릅니다. 이끼와 펄라이트를 섞은 작은 화분에 잘라낸 부분을 심습니다. 화분을 따뜻하고 밝은 곳에 두고 투명한 비닐로 덮습니다. 1에서 4주 안에 잘라낸 부분이 뿌리를 내리고 더 큰 화분이나 정원에 심을 수 있습니다. 시앗에서 민감한 식물을 키우는 방법 민감한 식물을 씨앗으로 번식시키는 것이 새로운 식물을 키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발화하기 위해 약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간단한 단계를 따르세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에서 씨앗을 주문하거나 여름꽃이 시든 후 남은 말린 씨앗꽃 투리에서 씨앗을 수집하세요. 봄에 씨앗을 긁어서 준비하세요. 날카로운 칼로 딱딱한 겉면을 긁거나 밤새물에 담가두세요. 씨앗을 축축한 화분용 흙으로 체온 작은 화분에 심으세요. 소량의 추가 화분용 흙으로 덮으세요. 화분을 밟고 따뜻한 곳에 두세요. 발화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뿌리가 화분을 채우고 화분의 배수구를 통해 보이면 더 큰 용기에 옮겨 심으세요. 민감한 식물의 분갈이 및 재분갈이 민감한 식물은 빠르게 자라며 화분이 너무 크면 여러 번 재분갈이를 해야 합니다. 뿌리가 배수구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이 식물을 이식할 때입니다. 1년에 여러 번 이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수구가 있는 자체 관수 화분을 선택하세요. 재분갈이 후 잎이 쳐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간을 두세요. 식물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꽃이 핀 후 식물이 보기 흉해질 정도로 쇠퇴하면 씨앗을 보관하고 식물을 버리고 다시 심으세요. 많은 재배자가 매년 새로운 씨앗을 심고 꽃이 핀 후 오래된 식물은 버립니다. 월동 민감한 식물은 단연생으로 간주되지만 실내에서는 꽃이 핀 후 쇠퇴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종종 민감한 식물을 1년생으로 키우고 말린 씨앗을 보관한 후 새로운 식물을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물을 약간 줄여야 합니다. 실내 관엽식물과 겨울동안 반유면 상태에 들어가는 정원식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해충 민감한 식물에는 여러 해충이 흔합니다. 여기에는 진드기와 미모사 거미줄벌레가 포함되며 둘 다 민감한 식물의 잎을 거미줄로 감싸서 반응성 있는 닫힘을 방해합니다. 민감한 식물은 또한 밀가루 벌레와 송충이와 같은 다른 일반적인 관엽식물 해충에도 취약합니다. 모독성 원해용 오일을 뿌리면 이러한 일반적인 관엽식물 해충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민감한 식물은 특별히 질병에 걸리기 쉽지 않습니다. 민감한 식물을 꽃 피우게 하는 방법 꽃이 피는 달 민감한 식물은 여름, 5월, 9월 내내 가끔 피는 핀 퍼플 꽃이 있습니다. 민감한 식물은 얼마나 오래 꽃이 필까요? 민감한 식물은 보통 신체적 접촉과 다른 자극의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섬세한 잎 때문에 재배되므로 수명이 짧은 분홍 보라색 폼폼 꽃은 순수한 보너스입니다. 민감한 식물 꽃은 어떻게 생겼고 냄새는 어떻습니까? 이 털이 많은 분홍 보라색 폼폼 꽃은 독특한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뿌리가 공격적으로 방해를 받거나 땅에서 뽑힐 때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더러운 냄새가 발견되었습니다. 더 많은 꽃을 피우는 방법 꽃이 피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식물에 충분한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실내 관엽식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봄과 초여름에는 식물을 햇볕이 잘 드는 실외로 옮기거나 실내 식물의 인공조명을 보충하여 꽃을 더 많이 피우도록 하세요. 꽃이 피지 않는 것은 극한의 기온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이상적인 65에서 75도 범위에 두세요. 극한의 기온에 있는 식물은 종종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3. 민감한 식물이 핀 후 관리하기 이 식물은 실내에서 꽃이 핀 후 시들어집니다. 꽃을 잘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을 보관해두고 원하면 다시 심기만 하면 됩니다. 민감한 식물의 일반적인 문제 민감한 식물이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식물을 재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르게 시들기 민감한 식물을 실내 관엽식물로 처음 재배하는 사람들은 식물이 얼마나 빨리 시들해지는지에 놀라며 민감한 식물이 왜 계속 죽는지 궁금해합니다. 가장 흔한 관엽식물은 제대로 관리하면 수년간 살 수 있는 열대성 상록 단연생 식물이지만 민감한 식물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꽃이 피고 나서 바로 시대기 시작합니다.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은 보통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식물에서 씨앗을 몇 개 모아두고 새로운 표본을 심은 다음 모식물의 모습이 시대기 시작하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리가 긴 줄기 이 식물은 잎이 많지 않은 다리가 긴 줄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최소 8시간 동안 낮에 햇빛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인공조명을 보충하고 줄기를 자주 가지치면 식물이 덤불처럼 가득 차게 됩니다. 노랗거나 갈색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갈색으로 변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갈색 또는 노란색 잎 끝은 건조한 공기의 신호일 수 있으며 특히 습도가 낮은 난방실에서 문제가 됩니다. 식물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근처에 가습기를 두십시오. 아랫부분에 잎이 노랗게 변하면 식물에 물을 너무 많이 준 것일 수 있습니다. 노란 잎은 빛 부족, 영양결핍 또는 화씨 60도 이하의 온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민감한 식물에 너무 춥습니다. 이제 집에서 민감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식물에 대한 정보를 받으려면 계속 연락해 주세요. 이 몇 가지 작은 사항만 명심하세요. 식물은 항상 집에 아름다움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만나 다른 식물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 행복한 정원 가꾸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